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한국사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에 한국사가 좀 어려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제까지 평가원 시험에서 한국사를 낼 때는 진짜 이런 게 시험이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쉬운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선택지 배치도 사실은 시대가 다른 게 나와서 좀 자료가 어려워도 금방 유추가 가능한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번 시험부터는 그 출제의 트렌드가 달라지는 느낌이 확실히 나아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택지에서 같은 시대가 등장하는 비중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좀 듬성듬성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촘촘하게 공부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총평은 선생님이 따로 찍기로 하고요. 지금 해설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항 촘촘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전근대사 부분은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고인돌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이 청동기 시대겠죠, 그렇죠? 이때쯤에 어떻게 살았을까? 자, 볼게요. 청동기 시대니까 비팡 동원이겠죠, 그렇죠? 사실 여기서 나머지 선택지를 굳이 깊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비변사, 조선시대, 상평통보, 조선시대, 소구랑 본전불, 통일신라, 그렇죠? 국제보상운동, 이건 구한말이라고 해서 개화기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아예 공부 안 한 친구들, 한국사 할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뭐랄까, 한국사의 약간 교과서 같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 그치? 즉, 한국사에서 사골처럼 우려먹어지는 그런 사료예요. 이게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승로가 지방에도 지방관리를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나라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9주, 5소경, 통일신라, 주현과 속현, 이게 정답이죠. 자, 고려는 지방분권적 국가였기 때문에 주현, 즉 지방관이 가는 곳과 지방관이 안 가는 곳, 속현이 따로 있었어요. 자, 8도, 조선, 면협의회, 이건 일제강점기, 그리고 5경, 15분, 62주는 발해가 되겠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3번,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전쟁이 나왔는데요. 몽골 사신이 암록강을 건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 전쟁이 났어요. 팔만대장경판에 분양했대요. 아, 몽골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죠, 그죠? 이거는 고려 정부의 최씨 무신정권, 그때 있었던 몽골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거라고 했는데, 전쟁 중에 있던 일, 최씨 무신정권, 특히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그죠? 정답이 2번이에요. 이건 누가 한 거다? 최후가 한 거다. 최후. 최후가 중심이 되어서 이끈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팔만대장경판도 만들었죠. 정답은 2번. 대가야가 망했다. 대가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시기예요? 이거는 신라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신라 시기에 진흥왕 시기이고요. 미세협정, 일제강점기이고요. 인천 상륙작전, 이거는 6.25 전쟁 시기이고요. 한국중앙총상회, 이거는 구한말 시기에 외국 상인들의 침투에 저항하던 우리나라 한국 상인들, 즉 대한제국 상인들의 저항 모습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더 쉬웠어요. 넘어갈게요. 4번 문제, 가하국가라고 했습니다. 자, 자료에 보니까 뭐가 났냐면 임신석이석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신라 시대의 젊은이들이 친구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이 경전 다 읽자라고 이 자기네 의지를 담아서 이거를 비석에 써 놓은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번에 기출문제 다 풀자, 이런 식으로 개념 완성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의지를 이렇게 비석에 세약해 놓은 거죠. 의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했던 거는 신라식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써봐라,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국학을 두었다. 네, 이게 답이에요. 자, 국학은 신라의 어느 왕이 한 것? 신문왕. 신문왕이 한 것이니까 이게 맞죠. 신은 강습소를 두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신민회라고 해서요. 이후에 삼원보에다가 독리부동 기지를 세워요. 이거는 거의 일제강점기 때쯤 돼서 나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원산학사, 이거는 원산지역이 강화도조약 때 개항이 돼요. 자, 그때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학교고요. 자, 유경공원, 이것은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 고종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외국어도 가르치고 영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 특히 외국인 선교, 외국인 교사였던 헐버트가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한상사범학교, 이것은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라는 글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과거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했던 근대적인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